Hello BTS ARMY. Welcome back to my new video. Wow. 와우. 우와.. 장국아. 고기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... 그 기생충 짜파구리 저거잖아요. 맞아. 비행기 하면 돼. 고기를.. 응? 너무 맛있는데? 맛이 좀 크게 하긴 해. 우와.. 고기 봐. 고기. 뭐가 하나 지금? 이런 고기 들고 다니면 나이 시작 있는 걸… 어디꺼? 고기는 미꺼우는 헬란 H 차야 헬네 간다? 자,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화났는데? 만들어둔 휴지나 불어네면 어디에? 맛있다 야, 맛있다 조직 쇼핑 어디 있어요? 어,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와 진짜 미국은 썰어, 썰어, 썰어 와, 뭐야 이거 오늘 더 기대되는구나 오늘 회 먹을 준비들 알아? 제가 보기엔 남준이 형 형이랑 나랑은 되게 멋있는데 왜? 나도 남준이 밥 한 번 먹어 왜 형 1년만, 1년만 기다려 짜파구리 왜 이렇게 맛있는 거니? 진짜 맛있어 변한 거 같아 이제 먹고 싶은데 형, 형, 형 고기 없애요, 거기? 여기 있으면 남준이 형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아, 형 저 다시 밑에서 해봐야 돼요 에헤 에헤 자리 바꿔서 해봐야지 어? 진짜 왜? 자, 이제 스위치우 이제 스위치우 자 I hope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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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영상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.